똥에서 디귿을 빼고. 여기서 요걸 또 요걸 하나 디귿 빼고. 이야 정말 하나도 없다.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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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 설명해봐. 똥가, 똥가, 똥가. 돈가스야. 돈가스를 응원할 때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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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대한민국. 러시! 요건 사람이 담겨져 있어. 사랑이 담겨져 있어. 사랑이 담겨져 있어. 아와. 사랑은 어떻게 담겨져 있어? 빨간색이야. 저금통. 아니? 톤으로 해도 돼요? 하트지? 그렇지, 그렇지. 어, 시우가 목욕할 때 들어가는 곳. 목욕탕. 어, 아니 목욕탕 말고. 그리고, 물 담아놓고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지? 잘했어. 최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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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우리 10개? 그래, 파이팅! 자, 10개 맞춰주세요, 현석은! 갑니다, 시작! 현서야, 현서 맨 바지 속에 입는 거 뭐야? 위할머니가 빤스라고 그러는 거 원래 이름 뭐야? 파티! 그렇지? 어, 근데 동그란 몸에다가 앙, 물수도 있어! 무슨 줄에 매달려 살아! 줄에 매달려 사고, 동그란데 물수도 있다고? 어! 동물이야? 벌레! 벌레야? 벌레야? 벌레인데 물수도 있어? 두 글자! 두 글자야? 뭐지? 패스! 패스, 패스, 이건 모르겠다! 아, 줄에 매달려 사는 거미! 정답, 거미! 그렇구나! 줄에 매달려 있잖아! 3 더하기 7! 손가락이 있어서 다행이네요! 8! 어, 아니야! 다시! 7 더하기 3! 7! 그렇지! 그렇지! 잘했어! 좋아, 잘했어! 여기, 여기에, 여기 안에 있는 거! 여기 안에 있는 거! 이 안에 있다고, 뼈! 아! 그, 그거 말고! 해골! 그, 그거 말고! 자! 현서,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, 초원 있고 사자가 사는 곳! 네 글자, 무슨 나라? 아프리카! 아프리카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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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아프리카, 가고 싶어! 아프리카, 가고 싶어! 아, 이거 뭐지? 아, 나 이거 모르는데! 모르겠으면 패스하고! 패스! 아, 패스요! 아, 그래! 알았어! 괜찮아, 괜찮아! 자! 아, 이거 물론! 현서야! 현서가 좋아하는 청량음료! 세 글자! 모르겠어! 아프리카, 가고 싶어! 콜라 말고, 콜라 말고! 사이다! 사이다! 우리, 사이다! 우리, 할머니 집에 있는! 우리, 할머니 집에 있는! 우리 할머니 집에? 여자분 누구지? 여자분 누구지? 이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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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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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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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윤! 여태야! 여태야! 이 팀이 제일 센 팀이에요! 이 팀이야! 문제 잘 줘야 돼! 이 팀이 정말 센 팀이에요! 갑니다! 시작! 왜 이렇게 웃는가? 윙크! 눈웃음! 이 팀은 웬만하면 다 맞혀요! 내가 텔미텔미 춘 거 같아! 텔미텔미 웃음! 춤? 유도? 텔미텔미는 왜 했지? 학교에서? 축제? 축제인데 무슨 축제야? 학예회! 너 좋아하는 겨울에 하는 건데 실로 이렇게 하는 거! 뜨개질! 맞아! 파이팅이 넘치는 거! 용기! 아니 엄마 머리가 뜨거우면 뭐가 난다고 그러지? 열! 소희랑 나랑 우 뭐가 있어? 우정! 합쳐! 앞에 거! 여루정? 아니! 우 빼! 열정! 이쪽으로 가시오! 화살표! 맞아! 우리 빨리 하자! 엄마 반장을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? 선거! 투표! 바다에서 나는 건데 네가 싫어하는 거야! 미역? 아니 한 글자인데 조개같이 이렇게 껍데기에 붙어 있는 건데 딱 붙어 있는 건데 약간 미끄덕 미끄덕한 거 이렇게 조개 같은 거 그냥 패스! 한 글자! 아 나 진짜 몰라! 몰라? 패스! 굴? 아 굴! 50 90! 정신 aí 택, 날씨 알겠습니다! 하루